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프로툴스 11의 새로 나온 기능 중 하나인 오프라인 바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라인 바운스 같은 경우는 로직 프로나 큐베이스 등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요. 대략 4, 5년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프로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이 몇 개월 전에 나오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오프라인 바운스라는 기능을 채택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자랑을 많이 했죠. 그런데 굉장히 늦은 기능이 굉장히 늦게 나온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오프라인 바운스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잠깐 잽싸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나 아침에 떠왔는데요. 지금 녹음한 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총 시간이 78분이에요. 제가 프로툴스 10까지는 이걸 만약에 아티스트한테 보내서 아티스트가 들어보고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하게 하려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바운스를 떠야 되겠죠. 바운스가 뜬다는 것은 여기에 저의 믹스 지금 모든 채널이 지금 믹스를 하고 이 믹스에서 제가 버스 5, 6으로 떠서 버스 5, 6으로 한 다음에 녹음을 눌러서 내부 라우팅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나하나 뜨는 것이 옛날의 방식이죠. 그렇게 하면은 제가 대략 이거 하나만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바운스를 떠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낭비죠. 사실은. 그렇지만 프로툴스 10까지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. 특히 이제 브로드캐스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막 2, 3시간짜리 라디오 쇼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녹음하기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프로툴스 오프라인 가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바운스를 뜨고 싶은 부분을 셀렉트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바운스를 뜨고 싶어요. 그러면 지금 13분이죠.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13분을 기다려야 돼요. 바운스를 뜨는 동안. 지금 바운스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은 오프라인이라는 게 깨져 있죠. 오프라인인 걸 누르고 제가 그냥 한번 바운스 테스를 해볼게요. 그리고 바운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MP3로 바운스를 치는 거죠. 바운스테스트 16배, 17배, 18배, 19배 엄청나게 빠른 배는 아니지만 지금 한 20배 이상의 속도로 바운스를 치고 있죠. 그 전에 14분 동안 기다려서 내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빠른 시간입니다. 사실 이 오프라인 바운스가 생겼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프로분들은 절대로 오프라인 바운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. 특히 음악 제작에서는 왜냐하면은 투 트랙으로 내부 라우틱을 이용해서 프로듀 안에서 바운스를 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유로 훨씬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운스를 다 치고 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바운스테스트가 20메가 자리가 금방 한 1, 2분 안에 쳐졌죠. 자 이것이 프로듀스 11의 새로운 기능인 오프라인 바운스였습니다.